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이 100% 주주가 있으면 자기 자본을 100% 1조를 투입한 주주입니다. 제가 은행의 은행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책임져야 될 돈이 어디까지입니까? 그 옆에 예금. 예금자 돈을 제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예금자 돈은 예금자 보험에서 국가에서 커버해주죠. 그러면 100% 주주라고 할지라도 은행에 대해서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0%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 주인이 있다. 이 문제에서도 자기가 100% 주주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거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은행장은 주주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고 예금자까지 보호할 수 있는 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책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험을 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이 예금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니? 감독할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개입하고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함부로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함부로 엉뚱한 데 쓰거나 하면 안 되기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예금자 보호가 있는 거고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국가의 제도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간이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이 생기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보면 이만큼 공공성을 가진 겁니다. 은행업은 대출업이고 은행업을 인간은 대출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출하는데 함부로 대출하지 마라. 규정에 맞게 대출을 하고 관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은행은 공공성을 띄웁니다. 은행업은 인가받은 고리대금업입니다. 은행은 실제로 돈장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서 송금이 되고 이런 거지.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받는 기관이 감독이 가장 타이트합니다. 예금을 받는 기관을 한번 볼게요. 제일 타이트한 데가 아까 은행입니다. 두 번째가 예금을 받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축은행입니다. 그리고 약간 특이한 게 예금이 아니지만 예금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 돈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돈. 생명보험에서. 생명보험에서 계약자의 돈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약한 데가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당기잖아요. 그때하고 바로 떨어지니까. 장기로 갈수록 리스크가 커지고요. 은행은 태생 자체가 공공재는 아니고 공공적인 성격과 예금자 보호라고 하는 감독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항상 예금자와 대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 금리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걸 어떻게 감독을 잘하는 방법은 금리 자체를 거론하는 것보다 그 제도의 본질에 맞춰서 제도를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금융기관에는 신뢰가 덜 떨어집니다. 신뢰가 떨어지면 은행이 도둑놈이라든지 은행이 신뢰가 못할 사람들이라 하는 순간 그 사회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스스로도 자신들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위해서 예금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고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최고선인 거고요. 감독당국도 저희들이 이익이 많다 적다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도 그 본질적 성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제도를 디자인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위해서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감독님 구독과 좋아요는 몇 가지 정도는 더 강조합니다. 감독님OOO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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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